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도 화분 올려봅니다. 영신다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신다육 구독해 놓으시면 영신다육 채널이 올라갈 때마다 휴대폰에 뜹니까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콕! 자 오늘은요. 화분이 다 세일인데요. 174번부터 갑니다. 네, 전에 6천원짜리 10개에 5만원씩 받았죠? 이제 재고가 얼마 안 남아서 하나에 5천원씩 제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174번 가루가 9, 높이가 11, 5천원짜리입니다. 전부 다 6천원짜리인데 얘는 이쁘고, 네, 톤도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저렴하죠? 네, 전부 이렇게 똑같이 톤은 좀 진하고 두고 오는데 거의 비싸게 생겼습니다. 자, 174번 가루가 9, 높이가 11,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175번 가루가 10, 높이가 9,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한 모양이고요. 네, 꽃도 노란색 꽃이고, 네, 이렇게 가성비가 좋죠? 자, 175번 가루가 10, 높이가 9,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요즘 사신 분들은, 예전에는 정말 비쌌어요. 근데 요즘 사신 분들은 세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정말 저렴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화분을. 176번 가루가 10.5, 높이가 10.5,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한 모양이고요. 5천원짜리는 사이즈가 달라서, 제가 조금씩 달라서 다 따로따로 찍습니다. 같이 사이즈가 질기가 힘들어서요. 자, 176번 가루가 10.5, 높이가 10.5,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177번 가루가 10.5, 높이가 9,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지금 다 제가 말 안하는 것은 국내산입니다. 5천원짜리 전부 다 국내산입니다. 177번 가루가 10.5, 높이가 9,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178번은 3개 남았네요. 가루가 9.5, 높이가 16,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3개 남았어요. 3개. 네, 딱 3개. 이렇게. 자, 178번 가루가 9.5, 높이가 10.5, 높이가 10.5, 6천원짜리 6천원에 세일합니다. 179번은 프릴이 달렸네요. 네, 가루가 10.5, 높이가 11.6,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전부 모양은 한 가지니까요. 골고루 시키시면 골고루 드리고요. 한 가지 시키시면 한 가지. 네, 지금 개수들이 많이 안 남았어요. 둘, 네, 여섯 개밖에 안 남았네. 179번 가루가 10.5, 높이가 11,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여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둘레였어요. 8개. 180번은 8개 남았습니다. 가루가 11.5, 높이가 10,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는 모양이 참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쌍으로. 하부는요, 쌍으로 시키셔야 돼요. 두 개씩 그려야 이쁩니다. 자, 180번 가루가 11.5, 높이가 10,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181번 가루가 10, 높이가 11,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4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 모양이고요. 자, 181번 가루가 10, 높이가 11,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182번 가루가 9, 높이가 11,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네, 입 있는 데가 조금씩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네, 좀 사이즈들이 국내산이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이게 한 모양이고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다 나갔나 봅니다. 182번 가루가 9, 높이가 11, 6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183번은 두 개 남았네요. 가루가 17, 높이가 13, 3만 2천원짜리 3만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두 개 남았어요. 좀 무게감이 있는 화분이니까요. 네, 감안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 남았어요. 껀무늬나 앞에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자, 183번 가루가 17, 높이가 13, 3만 2천원짜리 3만원에 세일합니다. 184번 가루가 10, 높이가 13.5, 하나에 3만 4천원짜리 6만 8천원인데, 지금 13,000원 세일해서 5만 5천원에 드립니다. 제가 5만원. 이렇게. 네. 자, 이거 수제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네, 쌍입니다. 한 쌍. 이렇게 한 쌍에, 네, 5만 5천원에 두 개 세트해 드립니다. 자, 185번 갑니다. 가루가 11.5, 높이가 12, 8만원짜리 7만원에 드립니다. 한 쌍에, 이건 8만원짜리예요. 이렇게. 뒤에 모양인데, 이렇게 한 쌍에 8만원짜리, 네, 7만원. 어디가서 이 가격에 못 쌉니다. 자, 185번 가루가 11, 높이가 12.5, 8만원짜리 7만원 세일합니다. 제거 뺄려고 제가 싸게 파니까요. 자, 186번은 가루가 12, 높이가 12, 3만원짜리 2만원 세일합니다. 저희 남는 거 없어, 그냥 원가에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거 뺄려고 4개 남았어요, 4개. 어, 세일, 요 색깔 2개, 그 다음에 분홍색깔 2개 이렇게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86번 가루가 12, 높이가 12, 3만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얘는 수제화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수제, 이제 여기 수입입니다. 사각은 가루가 7.5, 높이가 1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 가벼워요, 얘가. 근데 색깔은, 이 무늬가 이렇게 진한 분홍색이 있고, 옅은 분홍색이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하늘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색이야, 백돌색? 이런 색깔도 있고요. 자, 이렇게 골고루 제가 색깔로 넣어드릴게요. 자, 노란색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187번 가루가 7.5, 높이가 10,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188번은 몇개 안 넣어? 둘레, 여섯, 일곱개 남았네요. 가루가 9, 높이가 9.5,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도 무늬는요. 색깔은 거의 푸른색이 있고, 꽃바구니 노란색도 있고, 옅은 분홍색, 네. 벽돌 색깔 비싼 것도 있고, 자, 둘레, 여섯, 일곱개 남았습니다. 자, 188번 가루가 9, 높이가 9.5,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89번입니다. 가루가 7.5, 높이가 10,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여기는 수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하늘색이 안 보이는 하늘색도 있는데, 네. 주문하시면 제가 여러가지 하늘색 여기 뒤에 있다. 하늘색도 있어요, 이렇게. 자, 189번 가루가 7.5, 높이가 10,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90번 국내산입니다. 자, 가루가 9, 높이가 8.5, 5,000원짜리 2개에 9,000원에 세일합니다. 이거 어디가나 다른 데도 다 5,000원씩 팔 겁니다. 영신다역 2개에 9,000원, 네. 저렴하게 판매하죠? 자, 색깔은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테만 있어요, 테만. 네. 190번 가루가 9, 높이가 8.5, 5,000원짜리 2개에 9,000원에 세일합니다. 191번은 팔, 고박이, 네. 8.5, 네. 4,000원짜리 3,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수입 아니에요. 국내산입니다. 이렇게 생기, 귀엽게 생겼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겼고, 색깔은, 자, 보세요. 이렇게 하얀 톤 나는 것도 있고, 노란 톤 나는 거 있고, 빨간 톤 나는 거. 그 다음에 고동색깔, 벽돌색깔 이렇게 했습니다. 자, 191번 가루가 8, 높이가 8.5, 4,000원짜리 3,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92번 수지화분은 2개 남았습니다. 가루가 14, 높이가 11, 17,000원입니다. 자, 이쁘죠? 까맣게. 내가 조만간 공각물을 넣으면 저도 까만색으로 무늬를 넣어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 그리기는 못해요. 저 만들어서 붙이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자, 192번 가루가 14, 높이가 11, 17,000원입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193번, 네. 수지화분입니다. 국내산. 가루가 11.5, 높이가 12, 3만원짜리 2만원에 세일합니다. 자, 3만원인데요. 2만원에 세일해요. 네.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요. 이런 거는 너무 세게 굽어서 이렇게 트인 분이 튀었어요.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무늬가 여러 가지 있어요. 파란색에 노란색 무늬. 네. 자, 노란색에 파란색 무늬도 있고, 남색 무늬도 있고, 네. 이렇게 하얀색 무늬도 있고. 자, 193번. 얘는 원가도 안 돼요. 수지화분은 우리가 맞은율이 없는 거 아시죠? 193번. 재고 빼려고 지금 세일하니까요. 다른 데서 세일해 주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193번. 가루가 11.5, 높이가 12, 3만원짜리 2만원에 세일합니다. 자, 194번. 가루가 6.5, 높이가 5, 5개에 만원입니다. 이건 다 똑같은 거 수입이에요. 콩구입니다. 콩구. 콩구보다 좀 더 큰 거 6.5cm니까. 자, 5개에 만원에 가겠습니다. 195번입니다. 가루가 10, 높이가 아니, 세로가 8, 높이가 7, 7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입이어도 수지화분이라 이쁘죠? 네,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하늘색하고 분홍색하고. 자, 195번. 가루가 10, 높이가 8, 아니, 세로가 8, 높이가 7, 7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전부 다 세일하니까요. 196번. 국내분입니다. 가루가 10.5, 높이가 18.5, 14,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그라이데이션으로 많이 그려졌는데요. 이렇게 농분이고요. 네, 국내분이라, 네, 수지화분이라, 네, 물구멍도 크고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어, 10개 남았구나. 자, 196번. 가루가 10.5, 높이가 18.5, 14,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97번. 가루가 10, 높이가 8.5, 4,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이렇게, 유광은 별로 없네. 전부 다 무광이네. 어, 이렇게 노란색, 네,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 있습니다. 자, 197번. 가루가 10, 높이가 8.5, 4,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갑니다. 198번. 가루가 16, 높이가 14.5, 12,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국방색으로, 네, 요렇게 칠해졌습니다. 네, 입, 입 있는 데가 너무 넓죠? 네, 넓고, 지금, 둘, 넷, 4개 남았습니다. 자, 198번. 가루가 16, 높이가 14.5, 12,000원에 갑니다. 199번. 가루가 7, 높이가 13.5, 10,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세일을 대박으로 합니다. 양신다이호, 이렇게. 사각이고요. 네, 이것도 수지화분입니다. 좀 바탕색을 좀 이쁘게 칠했으면 좋았을걸, 바탕색이. 근데 이게 또 매력이라고 그러네요. 요렇게, 네, 요렇게 꼽니다. 이게 원래 만원씩 받았는데, 제가 세일하신가 하죠? 알죠? 알죠? 네. 무늬가 여러 종류예요. 네, 199번. 가루가 7, 높이가 13.5, 10,000원짜리 9,000원에 세일합니다. 200번입니다. 가루가 6, 높이가 12.5, 3,000원짜리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거는 많이 보셨을거에요. 가벼고, 이, 엄청 가벼웁습니다. 분홍색, 좀 높고, 미인종류 한개씩 심어놓으면 딱 어울리는 화분들. 네, 요렇게. 200번, 가루가 6, 높이가 12.5, 3,000원에 갑니다. 자, 201번입니다. 가루가 13, 높이가 7.5, 4,000원짜리입니다. 아, 13cm나 되니까, 얘도 그리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이런, 네, 요렇게. 이쁘게 생겼죠? 소라모양, 소라모양 마냥. 자, 색깔은 고동색 있고, 연두색 있고, 흰색 있고, 빨간색, 노란색, 녹색. 네, 그렇게 있습니다. 하늘색도 있어요, 저 뒤에. 자, 201번. 가루가 13, 높이가 7.5, 4,000원씩 갑니다. 자, 202번 갑니다. 네, 국내 분위입니다. 가루가 7.5, 높이가 9.5, 4,000원짜리인 3,000원에 갑니다. 자, 3,000원. 네, 초창기에 4,000원씩 팔았던 겁니다. 1,000원이나 할인하면, 저희 남는 거 없어요. 같은 모양이에요, 전부 다. 네, 202번, 가루가 7.5, 높이가 9.5,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국내 수대화분입니다. 네, 가루가 10, 높이가 12.3, 14,000원에 팔았는데요. 몇 개 안 남아서 12,000원에 드립니다. 자, 수대화분입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색깔, 파란색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노란색톤, 빨간색톤, 보라색톤 이렇게 있습니다. 자, 203번. 가루가 10, 높이가 12.4, 14,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번호입니다. 204번 갑니다. 가루가 15.5, 높이가 11,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자, 이것이, 요거 창문으로 가벼워갖고, 인기 대박인거는 맨날 제가 떨어지면 가져오고, 떨어지면 가져오고 그러는데요. 자, 색깔은 파란톤밖에 없네. 원래 노란색도 있고, 막 그러는데, 들어올 때마다 파란색이 많이 있을 때가 있고요. 이게 분홍색이 있을 때도 있고, 분홍색은 두 개밖에 없고, 전부 다 파란톤으로, 네, 있네요. 이렇게, 자, 204번 가루가 15.5, 높이가 11,000원짜리, 12,000원짜리, 11,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영신사육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고요. لو